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진행하느라 못 봤는데 지금 밖에서 얘기가 좀 들어오기를 지금 호주 공영방송에서 톱뉴스가 이종섭 대사건이라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 얘기냐 혹시 두 분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보셨어요? 우리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참 위대하신 결단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호주라는 국가가 건설된 이후에 한국과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톱으로 오른 역사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호주 abc가 상세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현지에서도 지금 주민분들 같은 우리 교민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좀 호주 사이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다.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종섭 대사가 국내 혐의에도 불구하고 호주로 출국했다.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쓰여 있는데 되게 드라이하네요. 네. 사실관계만 사실 적시하긴 했지만 호주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외교적인 관례가 문제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입장 벗고 우리나라의 외국의 어떤 혐의자가 되살아 온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일단 그런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좀 전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정치권 한번 좀 훑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공천은 거의 양당 모두 마무리 국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역시 가장 큰 뉴스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탈락.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경선의 포인트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설정하고 계십니까? 뭐가 포인트라고 보세요? 이번 경선 아니면 이번 전반적인 경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박용진 의원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박용진 의원의 경선 패배 때문에 정봉주 의원의 원내 입성이 유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선 치러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해당 지역이 후보가 상대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유리했던 계속해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 건데. 아무래도 이제 비명계 인사가 계속해서 탈락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러한 지적이 좀 정점이 되어버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물론 이제 박용진 의원은 바로 이제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본인이 당원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비명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는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결과 자체는 예상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30% 감산을 받고서도 박용진 의원이 이기려면 정말로 압도적인 숫자로 이제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정된 패배라고 하더라도 그 패배라는 과정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할 것이냐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그런 걸 보면 일단 박용진 의원이 51대 48로 정봉주 전 의원을 누른 상태였다. 감산이 없었을 때. 그래서 표 자체는 많이 받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박용진 의원은 어쨌든 뭐 금대수업전 의원은 바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같은 걸로 약간 묘한 뉘앙스를 보였잖아요. 거기서 반창고 붙이지 말고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박 의원은 민주당께서 잔류를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도 서언을 했고 향후에 아무튼 박용진 의원이 앞으로 어떤 기회를 잡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마지막 마무리로 이번 선거 국회 마무리로는 적절하게 엔딩을 마쳤다. 이렇게 볼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서대문 갑 있잖아요. 청년 전략직으로 설정이 됐던. 중간에 이제 그 3인 경선에 있어서 이제 그 인물이 교체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후보가 번복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도 원래는 중앙위원 투표로 최종 후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거기에 룰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권리당원 70에 서대문가 묘권자 여론조사 30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후보 5명에서 3명으로 추리는 과정에서 3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김규현 변호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이제 김동하 변호사 변호사로 바뀌었고 이 김동하 변호사가 이번에 최종 승리를 경선 승리를 거머쥐게 된 인물인데 당시 당에서는 이제 안희정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2차 가해 혐의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어서 성치훈 전 행정관을 바꿨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성단체에서는 이 인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7명이 있는데 나머지 6명은 이미 최종 후보라는 점 때문에 꼭 이것 때문이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인 명분은 안규백 공관위원장 전략공관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란들 그러니까 성치훈 후보 예비후보 관련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옹호했다는 어떤 2차 가해 논란 때문에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후보를 바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럼 걸러졌어야 되는데 안 걸려진 부분들이 많고 대표적으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선에 올라온 과정만 보더라도 갑자기 민주당의 어떤 성평등 의식이 확 올라와 가지고 컷오프를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이때도 김동하 변호사를 넣고 싶어 했다라는 이재명 대표가 넣고 싶어 했다는 썰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물론 실제로 작용인 의식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썰들이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대문과 청년 관련 공개 오디션이라든가 봤을 때 이례적으로 당원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밀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였을지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총선 후보를 선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당신 100% 이랬을 때 자신들이 다 이거 당내 민주주의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이 논리가 지금 민주당의 주요 당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 결과를 과연 그렇게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친명이냐 친문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매끄럽게 되느냐 이 문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한 번 민주당을 한 번 되설펴 봐야 되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장면이 연출이 된 바가 있다. 이 점은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한 번 해볼까요? 도태우 변호사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단 공관위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검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천 취소까지 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일단 공관위에서 논의를 한 번 한다고 했거든요. 비공개 공관위에서.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의견이 좀 갑작스럽게 기류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도태우 변호사 관련해서 이 아이가 나왔을 때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우리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런데 크게 문제 되지 특별히 문제 없다고 봤다라고 아예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주요하게 물어보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이 사람 과거에 5.18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18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헌법 전문 수록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잖아. 이게 맞는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광주시까지 나시고 광주시의회도 그렇고 지금 광주 관련 단체들도 들고 일어나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크구나. 해서 지금 살펴보려는 와중에 지금 논란이 하나 더 붙은 거죠. 5.18 논란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배 논란까지 터지면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본인 입장에서 우스워졌잖아요.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일배 공천 우리가 일배 출신 누가 있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일배 출신 있네 딱 나온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위원장도 사실 그 바로 어제 오전에 있었던 비대위 회의에서만 하더라도 몇몇 비대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거는 본인이 5.18에 북한 개입을 인정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해봐야겠다라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한동훈 위원장이 옹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검사 특위의 어떤 말꼬리 잡기식 화법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공관위가 다시 위에서 까라고 까니까 다시 살펴봐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실제로 엎을 거냐 말 거냐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또 이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오른쪽 성향분들 더 좀 아스팔트에 가까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도태우를 이렇게 바른말하는 사람을 한동훈 역시 좌파였어 이런 식으로 또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결정을 하든 저런 결정을 하든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까람까라 이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트 정도로 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당장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데요. 당원이 선택한 후보인데 어떻게 이렇게 또 뒤집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한 건데 사실 굉장히 여러모로 양쪽으로 어딜 가도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소위 말하는 출근길 문답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이제 기자들이 이제 정우택 장해찬 과거 발언은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문제가 튀기 시작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입장을 말하긴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충분히 공간의 입장을 설명했었고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공천을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해찬 이제 후보와 관련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감안해서 후보로 선정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선을 긋긴 했지만 여튼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막말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모로 고민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그때 그 재검토 요청을 했던 결정적인 계기는 어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박은식 김경률 몇몇 비대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게 결정적 계기였다. 혹시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그런데 이건 그냥 그렇게까지 받아야 될 건가라고 오히려 조금 거부감 거리를 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비대위 내부에서의 이런 의견만이 아니라 이제 여론에다가 여러 5.18 단체들까지 막 들고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결국 일배 논란까지 얹어지면서 약간 뭔가 화룡점점 같은 거죠. 치명타가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다고 공천을 엎은 사례가 없냐. 아니거든요. 뇌물술의 혐의 불거진 것 때문에 대검찰청에서 고발 들어간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후보 바꾸는 경우가 생겨서 지역에서도 난리가 난 게 있기 때문에 왜 이 후보는 공천을 엎고 이 후보는 공천 그대로 가느냐라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여론의 초점은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공천이 유지되느냐 많으냐로 지금 쏠려 있기는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도태우 변호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약간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경향신문에서 한동훈 일배 출신이 누구 있나 했는데 도태우 과거 일배글 sns 공유 이렇게 오전 중에 기사가 나오면서 좀 기류가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5.18만이 아니라 이제 도태우 변호사의 글들을 보면 이제 과거 한동훈 검사를 부정하는 듯한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정유라 씨가 무죄다. 그리고는 최순실이 허위선동 팩트가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요. 딱 걸린 검찰의 숫자 조작 몰아가기 수사라는 식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 글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탄행은 오래된 얘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걸 신경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이야기를 또 꺼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도태우 변호사의 5.18 폄훼 발언은 이른바 헌법 정신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해석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냐. 이거는 원론적으로 제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정영화 공관위원장이 바로 처음에 그 다양성을 장동현 사무총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다양성의 범위 안에 국민의힘이 분명히 이전까지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극우적인 발언들과 거리를 도우면서 지금의 당으로 약간 모습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식 인천시의 의장은 왜 그러면 징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평범성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의장하고 의장직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한 것과 지금 과거의 어떤 발언을 끄집어내는 건 약간 기록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아무튼 허다가 1배 부분까지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1배 공유했다 링크 걸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박근혜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찬받은 사람 가운데 도태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인물이고 유영하 변호사는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두 사람의 공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찬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도태우 변호사에 대해 만약에 공찬을 취소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 설정은 그렇죠. 사실은 물론 본인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있겠습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저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일 수도 있고 몫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공천이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제 탄핵이 어쨌든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하고 약간 일부 지지층들에게 여전히 비토 정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풀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게 중요한 정무적인 어떤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그러진다. 그러면 또 보수 진영 내에서 과연 모두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그럼 또 이것 때문에 또 다시 보수 진영 내 여러 서랑설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취소하면 이런 문제가 붉어질 거고 또 취소하면 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릴레이로 이제 질문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취소 안 하고 버티자니 또 어떤 여론 비판은 계속될 거고 참 난감한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대표 이른바 이른바 이직 발언. 이건 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일단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으면 어떻게 그 여파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죠.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잖아요. 지역구에서 사용했던 입직 표현에 죄송한 마음이 앞선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국면이 일정 부분 마무리되는 건 있겠지만 당장에 오는 총선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목표는 대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실수 혹은 말 리스크 같은 것들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이야기들 특히나 주권자에 대한 어떤 존중이 보이지 않는 태도가 그 단어에 혹시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분도 예전에 sns에 험한 말을 되게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발굴해보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커오는 과정에서 sns에 톤이라든가 평소 발언이라든가 많이 정제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왔었는데 이런 잘못된 발언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다시 과거 발언들이 끌어올려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예전에도 sns에 이런 식으로 유권자하고 싸우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어. 이게 되거든요. 좋지 않죠. 괜히 거리를 도우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선가대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고 다만 어쨌든 최대한 이 잘못된 발언을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측면에서는 피해를 좀 최소 여파를 최소화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톤에 좀 정제된 사과 메시지는 잘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선대위 얘기를 좀 일단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쓰리톱이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우선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임종석 또 임종석 전 실장도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우선은 세 명이 함께.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일합을 겨루고 있고요. 지역구에서. 예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부겸 중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관계자들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아무튼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공천 갈등 과정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공동 입장문도 냈었고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도 낸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까? 물음표가 찍혔던 인물인데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기자회견도 확인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통합 메시지로 그러면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들에게 비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부겸 카드는 예전부터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서 통합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적의 카드라는 점은 아마 당 안팎에서 별로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당 밖에서의 중도층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이 공천파동과 갈등의 국면이 더 위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구나에 대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카드로 보이고 김부겸 전 총리 어제 백브리핑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상당히 좀 정제되면서도 통합 이야기도 강점을 찍고 동시에 그래도 이제 할 말은 하는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겠다라면서 민주당에게 지금 원래 지지를 해왔지만 최근의 논란에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달래는 상처를 달래는 모습이기 때문에 톤앤매너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좀 아니 민주당이 이 공천과정에서 까먹은 표를 많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합류 여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그 분석 틀에 따른 걸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가 d-31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갈등 국면들을 이제 민주당이 좀 수습하면서 다시 신발끈 묶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글을 자식이 sns에 썼고 국민정 최고위원도 이제 복귀를 했거든요. 다만 이제 어젯밤 나온 이제 공천상황 그리고 오늘도 이제 송갑석 의원의 공천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계속 굴러가는 복합적인 상황이긴 하다라는 것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그러면 이제 그 쓰리톱으로 가는 거고 국민의힘의 원톱 한동훈 원톱으로 가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사실은 그 전부터도 다른 시나리오 자체가 별로 없었기도 하고요. 오늘 뭐 장동현 사무청장이 이제 아침에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톱으로 가는 것에 다른 고려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옵션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굉장히 당 상황이 안 좋고 지지율이 많이 까먹이고 계속 추세가 벌어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아껴둬야 되는 카드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타이밍에서 약간 이제 뒤로 물리고 조금 더 중량감 있고 얼굴로 내세울 만한 비대위원장을 찾아볼 수도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찾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한동훈 효과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면에 나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것 같고 그렇게 한동훈을 내세울수록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안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지면 구도로 가겠다. 이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변수가 갑자기 조국 혁신당에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를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정부 여당의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일정 부분 말씀처럼 효과를 발휘한 지점도 있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본인이 오히려 그 전선에서 최고를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본인이 거기서 각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는 게 여론조사 수치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주는 또 다이나믹스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막판에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지금 비례로 출마하는 걸로 어제 결정이 난 거죠? 네. 본인이 비례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 출마 불출마 원래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뜻을 바꿔가지고 비례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상대적으로 비례 관련해 가지고는 지지율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른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있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수습이 되면서 통합과 만약에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또 조국 혁신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지역구 공천은 그렇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비례 부분 있잖아요. 비례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특히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목 관련해서 과거 전력 보수 언론 이런 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어떤 집중타로 때렸고 어제 민주당에서는 재검토 요구 그래서 재추천 요구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이? 실제로 4명을 다 재검토해가지고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명 다? 시민사회목 4명 모두? 사실 2명만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사를 직접 협의문에 따르면 민주당이 관련된 심사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의문에 그런 게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제대로 공천 과정에서 검증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겠다라는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시민사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바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관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그만큼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어떻게 보니 예상되었던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지역구 공천이 수습 국면으로 가나 싶은데 또 비례대표 관련 논란이 터지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지뢰가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이 어땠고 안에서의 배분이 어땠고 여러 가지 포인트도 짚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금 시민사회 후보들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게 국민의힘이나 밖에서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종북 논란 이렇게 약간 색깔론적으로 들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 유엔사 해체할 주장했던 사람 아니냐. 이거 민주당 그러면 공약으로 한미동맹 해체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좀 낡은 색깔론 프레임이 굳이 말려들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게 왜냐하면 오히려 동의해 주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런 사람 되게 너무 종북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센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원내에 진입하는 거 우리가 못 받아줘 라고 민주당이 스스로 선을 긋는 건데 전체 지금 민주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진영 파이어스의 일부분을 본인들이 잘라내야 되는 이 상황이 맞는 건가. 그러니까 부적절성을 따진다고 하면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따진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게 이런 일종의 결의 하나가 이석단체는 아니잖아요. 활동한 것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개별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맞는 건가. 시민사회가 나름 국민 오디션이니 뭐니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뽑은 사람들인데 일거에 뒤엎는다고 했을 때 그걸 그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뭔가 리더십 문제가 나오겠죠. 보수 언론에서는 진보당과 이들이 한통속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명분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시민단체의 몫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민생경제 쪽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던 건데 이미 이제 그런 컬러의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명분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결국 조국 혁신당의 어떤 선전이 또 이제 이 비례연합 정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찐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한 표가 온전하게 민주당에 좀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 표가 좀 분산된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실제로 어제 회의에서 지도부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 표를 빨리 가지고 오려면 이걸 좀 수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미래는 논란의 지점, 갈등의 지점이 없습니까? 국민의 미래 비례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문제가 되는 많은 분들이 많이들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쨌든 신청자를 받은 거잖아요. 500명 넘게. 사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이틀 연장한 끝에 많이 몰린 건데 인기가 좋은 거죠. 여기서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몇 명을 뽑을 거냐. 사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후보가 좀 나와봐야 되는 거죠. 아직은 이제 신청받은 단계니까.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정말 문제적 인사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 신청이야 자유니까. 그렇죠. 신청한 분들 중에 얼마까지 끌어올릴 거냐. 그 리스트가 나왔을 때 또 이제 그런 바로 기자들이 파고들겠죠. 이 사람 무슨 문제가 있었고 이 사람 예전에 무슨 얘기 했었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검증됐을 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와 뭐 용산군천이니 친융군천이니 또 현역 불편이 하는 것들 때문에 국민의 미래에서 좀 비례대표를 잘 뽑아서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일신하고 비판을 희석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런 과제를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인유한 전혁신위원장한테 당이 요청을 해가지고 비례대표 공천 신청해 주세요 라고 해갖고 신청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용산 출신들이 많이 신청했다며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저기서 떨어진 분들 아니면 지역구에 도전해보려고 했는데 좀 도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또 이제 또 대거 몰려가지고 그 라인에서 또 이제 용산 라인들 쭈르르 나오게 되면 또 그나면 그 밥이었구나 하겠죠.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답을 하긴 했어요. 반대로 물을까요. 결정도 하기 전에 어떤 분들을 비례대표 신청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까. 신청 단계에서 피선고권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신청의 자유는 있어요. 막을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자의 몇 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비례 후보로 누가 낙점되는가를 보고는 한 번 평가할 수 있겠죠. 저희가 다음 주쯤 또 맛보고 오늘도 민주당도 비례대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쏙 들어간 게 이른바 제3지대 신당 그렇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런 데는 거의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금 사실은 제3지대가 뜨기가 어려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도권 3자 구도를 만들려고 지금 일부러 무리해서까지 지금 경기도에 반도체 벨트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이삭죽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몇 번 노쇼 논란도 일으키면서 공천 파동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 불만이 최소한 새로운 미래로 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공천 갈등이 집단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낙연 대표 리더십 문제가 나오는 거고 녹색정의당도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김준호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후순위로 가서 당선권은 아닐 거고 꽤 좀 뒤쪽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텐데 용산 출마도 고려했다가 이것도 했다가 하다가 고민 끝에 나온 거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세 정당이 모두 어떻게든 언론의 한기통이 보더라도 나와야 되고 뭔가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이 다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3지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래 제3지대 어느 정도 포션이 우리 사회에서는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지를 가져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결국 그걸 다 이제 막판에 가져온 게 조국혁신당의 선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걸 그렇게 가져갔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두 자릿수에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이게 막 꺾였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 스스로 좀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이삭줍기를 염두에 뒀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천작업이 좀 소리소문 없이 진행됨으로써 못됐던 것들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이제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쇼라는 말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조국혁신당은 오늘도 이제 인재영입이랑 이슈를 좀 세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 상대로 던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하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여튼 지금 이번 선거의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걸 가장 강력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다른 이제 제3지대 야당들로서는 조금 곤란한 혹은 이슈가 뺏긴 이런 좀 그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3지대 신당 이야기를 하면서 딱 포인트 하나만 뽑으러는 저는 이걸 뽑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김종인 매직이 실제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선거다. 관전 포인트로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 이제 매직이 통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을 이제 매직이 통했는지 안 통했냐 판가름할 건지가 좀 중요하게 할 텐데요. 김종인 매직이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선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와 단위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아무튼 이제 지역구 공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다음 주 정도는 이제 비례 공천도 이제 거의 얼추 이제 될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